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어지럽고 훈미한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상황과 내용이 어지럽다는 게 아니고 그냥 글이 어지러워요 머리 위에 물음표가 계속 뜨는 문장들이 이어지는데 제가 최대한 수정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도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감안해서 봐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어지러워 원지 제 말투가 그렇게 욕먹을 상황인지 판단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편입니다 본문 쓰기 전에 분명히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화성남자 금성여자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고 이게 뭘까요 아니 남녀 성향이 기본적으로 다른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말이죠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마누라하고 엄청 심하게 싸웠는데 제가 쓴 그 말투가 그렇게 기분 나쁘고 사람 열받게 하는 건지 진심으로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일단 상황은 이래요 아까 퇴근하고 9시 30분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 퇴근을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집에 오면 아내와 같이 저녁을 먹고 만약 아내가 먼저 밥을 먹었다 그럼 그냥 제가 차려가지고 저 혼자 밥을 먹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집에 오니까 아내가 역시나 저녁을 안 먹고 개인 공부를 하고 있더군요 당장은 밥 먹을 상황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거실에 앉아서 마무리하길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바로 이때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공부 마무리하는 동안 자기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 좀 하고 오면 되겠네 참고로 이 헬스장 딱 10시까지 해요 어? 그럴 거면 진작에 이야기를 하지 나 지금 씻고 옷도 다 갈아입었는데 그래서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언성이 확 높아졌어요 아니 나는 당신 탓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작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이게 무슨 내가 당신 탓을 한다고 그래? 그리고 그렇다 한들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정말 하늘에 맹세하는데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까보다 더 소리를 지르며 끝까지 제가 자기 탓을 했다고 하면서 당장 사과를 하라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과 안 했죠 그랬더니 더 고래고래 난리를 치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뭐 말도 안 통하고 열도 받고 그래가지고 싸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진작 이야기하지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이게 정말 아내 탓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쌍욕을 처먹어야 할 만큼 심한 말인지 궁금하다 이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그냥 제 눈치인데요 아내도 이게 제가 본인 탓을 하는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와 그렇다면 아내는 왜 이런 억지를 부리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또 만에 하나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 거라면 이 역시 마찬가지 의문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말에서 아내가 빡친 거는 즉 문제를 삼은 부분은 진작 이야기하지 이거 말고는 없어요 뇌피셜 아니고 아내가 한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기준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한 생각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후기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수정해온 겁니다 댓글 1번 죄송한데 이 글만 봐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9시 반까지 저녁을 늘 안 먹는 상황도 이해가 안 되고 10시까지 하는 헬스장인데 씻고 옷까지 갈아입었으면 벌써 10시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헬스장을 갈아입는 그 닛 마누라도 이해가 안 되고 보니까 글을 제대로 못 쓴 느낌이야 그리고 평소 쓰니 말투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 진작에 말하지 이건 상대를 탓하는 말투가 맞아요 그냥 아니야 이미 옷도 갈아입었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해도 될 걸 진작에 말하지 이건 의도가 있고 뭐고 무조건 상대를 탓하는 말투가 맞다 이거죠 다만 이게 막 그렇게 욕을 하고 화를 낼 정도인가 이거는 평소 다른 상황들까지 모조리 알아야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어? 아니 대체 어디가 빡진 포인터요? 나 전혀 모르겠는데 혹시 마누라한테 정신병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 9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다 씻고 옷 갈아입은 남자한테 10시까지 하는 헬스장에 가서 뭔 운동을 하라는 거야? 단순히 저 말 한마디 때문에 난리를 쳤다고? 어? 그렇다면 마누라가 이상하고 미친 게 맞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해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어? 이빨 빠진 호랑이 같다고 응? 그래 이빨이 없어 야 너는 마을이 넘었다면서 정말 이걸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냐? 어? 이거는 네 말툴 때문이 아니라 평소 그지 같은 감정이 쌓인 거야 그냥 오늘 비하그락 하나를 먹고 최선을 다해봐 진작에 말하지 이게 부정적인 대답은 맞아요 그런데 진작에 말을 했으면 운동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긴 됩니까? 나는 이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네 됐으니? 예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평소 10분 20분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나는 진짜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뭔데 이거 7번님 혹시 조선족이세요? 그 내용이 너무 이상해 설마 지금 이거 나 혼자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 8번 어차피 헬스장엔 갈 마음이 없으니까 씻은 거면서 진작에 말하지는 뭔 놈의 진작에 말하지야? 네 마누라 탓하는 거 맞네? 9번 난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어려운 부분도 너무 많고 아니 이게 뭔 말이야? 막 두세 번 반복해서 읽어도 모르겠어요 일단 쓴이 아내가 예민한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진작에 말하지 하기 전에 저녁 서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이야기했으면 되는 일 아닌가요? 아 몰라 몰라 아우 내용이 너무 이상해 글 좀 똑바로 써요 어? 9시 반에 도착한 사람한테 10시까지 하는 헬스장에 가라고 했다고? 게다가 그게 만약 단지 안에 있는 헬스장이라 해도 그래 이미 쓴이는 씻고 옷도 다 가라 입은 상태니까 거기 도착하면 문 닫을 것 같은데요? 마누라가 이상하구만 사람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어이고 이 쓴이 보니까 맨날 욕 처먹으면서 살 것 같아 어이고 불쌍한 아저씨 12번 저는 남편 즉 글쓴이가 더 별로예요 아내의 공부 마무리 될 동안 님은 뭘 해야 됩니까? 왜 아내가 30분 뒤 마치는 헬스를 일부러 가라고 했을까요? 할 일을 던져주지 않으면 계속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할 일을 던져주는 겁니다 쓴이가 평범한 남자였다면 30분 뒤에 같이 밥 먹을까? 내가 준비를 할까? 아니면 배달시킬까? 이거 아니면 어 나 방금 씻어가지고 운동 안 갈래 그냥 TV 보고 있을게 등등등 이렇게 말을 하지 방금 씻었는데 진작 말하지 이런 말을 안 한다 이거죠 아내가 시간을 하나하나 다 보상하고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겁니까? 어린애도 아닌데 좀 주체적으로 움직이세요 이랄까요? 아이씨! 이것도 뭔 소리요! 본본보다 더 어지러워! 마찬가지로 이 댓글도 제가 굉장히 수정하고 편집하고 다 자른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어지러워 추가 다음 날에 올라온 것 같아요 방금 퇴근하고 왔는데 댓글과 조회수가 굉장히 많군요 그런데 제가 폰으로 급히 또 간단하게 쓰다보니까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를 좀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마누라는 육아 휴직 중이며 저는 평소에도 퇴근이 좀 늦는 편이에요 보통 9시 반에 오는데 늦으면 12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한테 늘 이야기를 하죠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저녁을 먹어라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요 정말 늦는 게 아니면 거의 대부분을 기다렸다가 제가 집에 오면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평소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식탁 위에다 책을 펼쳐놓고 합니다 여하튼 이날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공부를 하고 있길래 저는 쉬고 공부를 마치길 기다리던 중이었는데요 공부가 끝나면 같이 밥을 차려서 먹는 게 일상 루틴이니까 대뜸 아직 멀었다며 헬스장 가라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참고로 이 헬스장은 단지 안에 있고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어요 가깝죠 또 제가 평소 퇴근하고 10분 20분 정도 시간만 나도 운동을 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무 말이 없길래 운동 생각을 못했던 거고 여기서 마누라가 운동하고 와라 이랬는데 그러면 식기 전에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진작 이야기해야 하지 이런 거라고요 그냥 이게 전부인데 제 표현이 거칠게 들린 걸까요? 댓글 보니까 제 말투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보이는데 사실 제가 경상도 남자라 저희 마누라 같은 서울 토박의 사람들이 들으면 좀 억세고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앞으로는 조심을 좀 해야겠고 제 스스로를 좀 더 돌아봐야겠어요 나이가 불혹을 넘겼는데도 아직 타인에 대한 공감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댓글 1번 이혼 추천드립니다 둘 다 그냥 정신병 같아요 2번 아니 근데 본문 처음에 화성남자 금성여자 이거 뭐야? 나는 삶에서 처음 들어보는 건데 많이 들어봤다고요? 이거 나 혼자만 모르는 거야? 저도 모릅니다 3번 이 글쓰는 거 보니까 마누라가 얼마나 답답할지 다 보인다 아니 최소 이런 거를 쓰려면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아니 해석 정도로 할 수 있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댓글 진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글을 선정할 때 먼저 원래 댓글을 먼저 보고 하거든요 댓글을 보면 전체 내용이 벌써 느껴지니까 사람들 어디로 쏠려 있느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빌런이구나 아니면 피해자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연은 제가 댓글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봤을 때 댓글이 없었거든요 두 개인가밖에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지 하고 있다가 킵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서 오늘 댓글이 좀 달렸길래 해야겠다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댓글을 안 보고 본문을 바로 갈긴 거지 처음에는 진짜 순수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누라가 미친 건가? 아니 저 말이 어때서라고 하려는데 아 이상한 거야 말을 못 알아먹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짱구를 계속 굴리고 제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스니는 제가 봤을 때 진작에 말하지 이게 씻기 전에 말하지 라기보다는 네가 오늘 공부할 게 그리 많이 있으면 내가 퇴근하고 오기 전에 전화를 걸든지 문자를 남기든 톡을 남기든 했으면 내가 운동을 하고 올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별로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어지러워 어지러워 뭔 소리인지 진짜 알 수가 없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